BTN 불교TV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눔의 집과 관련해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도 인정하며 개선책을 모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MBC PD수첩에서부터 촉발된 나눔의 집 논란에 대해 BTN 불교TV가 특별 생방송, 나눔의 집, 누구를 위한 공익 제보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에는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현고스님, 나눔의 집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불교신문 박봉영 기자, 나눔의 집 전 운영위원 황정태, 동안성 노인주간 보호센터장, 나눔의 집 전 직원 박재용 씨가 출연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 논란에 대해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며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회계라 시설 회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명확히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한 업무 미숙 내지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 감사 결과에서도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가 제대로 구분도 안 돼 있고 법인 회계 담당자와 시설 회계 담당자도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하라는 시정 조치가 내려져서 개인 명의의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평화인권센터 권립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농지를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구매하지 못해 부득이 시설장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이 농지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설장이었던 안심권 소장님 명의로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법인으로 돌리기로 한 거죠. 후원 물품으로 들어온 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나눔의 집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전국에서 쌀이 올라와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들과 논의해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쌀을 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양원의 입소자, 이용자 하신 분들이 한 6,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분은 작죠. 그럼요. 어르신도 식사량도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했는데 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걸 합리적 처리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면 이제 동의를 구해서 했었지 않느냐. 할머니 학대 논란과 관련해 나눔의 집 이슈를 집중 취재한 박봉현 기자는 언론이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보도는 학대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루 지나니까 그 표현들이 학대로 커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고 현장에도 갔고 하면서 아 학대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굉장히 그와 관련된 증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MBC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는 불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인터뷰를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바로 전에 꼭 부처 관련된 흠집 내기 정도의 사실 판단 여부 없이 무조건 불교를 폄훼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자행을 한다면 결코 불자라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나눔의 집이 그간 운영상 미흡했던 점을 드러냈다는 것도 언급됐습니다. 복지관 20여 곳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고스님은 나눔의 집 문제를 계기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현실과 처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법인 운영 관리하고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또 체험 교육을 계속시켜서 그렇게 간다면 최소한도 하회복지시설기관에 투입되어 있는 승인네들이 자기들은 자기하고 직접 활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새로운 걸 가서 투입해서 기관에 투입을 하면 기관도 활성화되고 합리적인 경영, 이미지 경영 다 할 수가 있잖아요. btn불교TV 특별 생방송 나눔의 집, 누구를 위한 공익 제보인가는 오늘 오후 2시,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btn뉴스 최준호입니다.